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어보셨을 상황입니다.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다 오게 되어있죠. 그래서 망하기 직전에 알 수 있는 징조와 현상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징조와 현상이 있으면 뭐해.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그걸 컨트롤을 못해서 그렇게 당하는데.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는데 이때 이때 조심을 해라 우리가 점사를 뽑아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욕심을 내지를 말고 해야지 어디다 투자를 해라 하지 말라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런데 남들이 와서 달콤하게 말은 거기 넘어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해가지고서는 그 돈도 못 파고 붕 떠버렸지. 난 이렇게 손해를 봤습니다. 그건 지 복이야 하지 말라는 짓으로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그 집안이 안 되려고 하면은 이 부부를 따진다고 보면 자꾸 트러버가 생기더라고 트러버가 생겨. 그럼 거기에 같이 맞추면 되는데 잘 호흡이 맞다가 자꾸 이제 부부간에도 시비가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특히 요럴을 제가 아홉수라고 그러잖아. 아홉수 괜찮아 했는데 이 아홉수라는 놈이 지금 묘하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아홉수에 또 뭐 삼자가 걸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복삼자라고 갖다가 뭐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이러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삼자가 들어오면서 죽을 고비 넣은 거 가지고 몸에다 칼을 댔다고 그러지 그런 사람들은 악삼자가 들어오는 거야. 악이야. 그럼 요때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피해가 해야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안 되려니까 누구만 해도 똥파리가 끌어. 아 이 사람은 돈 좀 있어. 집안들도 마찬가지야. 형제나 누구나 다 똑같아. 돈 좀 있어. 그러면은 돈이 있으니까 어떤 걸 투자를 해서 잘되게끔 하기를 위해서 끌어들이면 괜찮은데 서로가 먼저 이 사람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이 사람은 어떻게 꼬시든지 하면은 내가 안 되려니까는 그걸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엉뚱한 게 돈이 들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옛말이야. 도덕을 맞으려면은 갖다가 개새끼도 안 짓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운이 나쁘려고 하니까는 돈이 갖다가 손재수가 가버리는 거야. 어? 그러면은 풍파를 겪으면서 자식들이 갖다가 갑자기 속을 새긴다든지 아니면 신랑이 갖다 바람이 난다든지 와이프가 바람이 난다든지 집안에 자꾸 싸움이 난다든지 막 이런 현상을 납불려고 하니까 그런 걸 겪고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적에는 아 삼재건 뭐 그럴 적에는 될 수 있으면은 어디다 투자하는 것도 뭐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돼. 신중하게 생각하고 화가 나도 내 스스로 화를 좀 참아야지 되는데 이게 화를 못 잡고 같이 막 하다 보면은 갈수록 성격이 난폭해질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징조를 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요 때는 내가 쬐끔 쉬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하고 어떤 계획을 딱 짜서 하면은 되는데 무조건 남의 말만 듣고서는 거기에 투자해갖고 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결국 다 손해를 보는 거야.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몇 땅이 100평이 있는데 이게 헐값에 나왔어 이러지. 그건 무조건 헐값이라서 그걸 믿고 아 그래 가보지도 않고 계약할 게 아니라 왜 무슨 이유로 헐값이 나왔나 이거를 답사를 해야지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당하려고 하니까는 그런 거 물어볼지라도 가서 보니까 그냥 좋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누구 남한테 다른 사람이 또 당신 아니면 이거 놓칩니다 하니까는 거기에 넘어가서 귀가 얇다 보니까 확 귀가 가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거기에 빠져들어간 거야. 돈도 건지지도 못하고 이르지도 못하고 저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특히 땅 때문에 투자를 해서 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싸다고 하니까 진짜 싸는 줄 알고 여기가 그린벨트가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눈 가리게 아웅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만 믿고 저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돈이 갔다가 지금 어떻게 할 거야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냥. 그건 없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게 어떠한 이자가 풀리면 복굴복이니까 풀리면 그때나 적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사고 모를 사고 땅을 사고 할 적에 조심해야지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야.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잘 되고 있거든. 이 터에서 잘 되고 있단 말이야.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지 돼 사업하시는 분들. 잘 되고 있으니까 나하고 연대 이 터하고 잘 맞는 거거든. 잘 되니까 내가 더 크게 번창을 하려고 다른 데 더 큰 데로 옮겨. 여기서 잘 되는 거를 진짜 다른 데 가서 더 커서 잘 되는 적 크게 해갖고 폭삭 망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터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여기 터대감님 나를 사업에 잘 되게 키워줬으니까는 대감님 덕분에 다른 데로 이사 가니까 이리로 가서 우리 다시 또 일어섭시다 하고 터에 대우르라고 해서 벌어줬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속인들도 여기서 내가 이거 잘 불리고 잘 됐어. 그러면 이사 갈지가 여기 먼지 있지. 먼지를 종이에다 싸서 갖고 가.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시종자 갖고 가듯이 쉽게 얘기해서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잘 되니까 다른 데 가서 더 잘 되는 줄 알고 사람을 더 임부를 다 늘렸어.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한테 당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망하는 거야. 그거는 내 욕심이라는 얘기. 어느 누구나 욕심이 있지만 근데 여기서 적당히 어느 정도 해갖고서는 넘어가야지 되는데 지금 한 1년이라고 잘 됐거든. 그냥 돈이 막 불었어. 또 가서 더하면 더 잘 될 거 같아. 내 나이와 이 해와 이거를 잘 맞춰서 가야지 되는데 무대보로 일을 저질러다 보니까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사업하셔가지고 잘되는 터전이요. 될 수 있으면 그 터전에서 내가 효보볼 때까지 안착하세요. 좁으면 좁은 대로. 막말로 제2의 공장은 늘린 망정. 그 터는 옮기지 마세요. 먼 터는. 그래야 이게 잘되고 잘 사는 그 터고 부자가 되는 터예요. 괜히 그 좋은 터전을 옮겨 가지고서는 망하고 쪽박 차지 마시고 제가 필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안 될 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조언이 많이 들어와요. 막 흔들어 놔. 그러니까 이 마냥 본인도 해결을 못 하잖아. 그러다 보면 엉뚱한 대로 빠질려고 그러고 금세 달콤하게 하는 말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 다시 한 번 그쪽에서 어떤 것 따위의 조언이 들어와도 본인이 직접 그걸 확인 사살이 들어가서 정확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때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면 이거 놓치면 후회합니다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 절대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에 함정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잘돼서 그런 것 같으면 자기가 과부 달라빛 쓰고 자기가 하지. 그래 안 그래 남을 이용해서 거기서 사기를 치는 거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이 저기 귀가 특히 얇은 분들이 많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말을 들을 건 들어야지. 말을 들어서 말 안 들어갖고 내가 일을 자꾸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뭐 와이프 말이나 누구 말인데 고집대로 그러면 안 돼. 고집이 쌔고 고집은 고집에 망한다 그랬어. 고집 셀 때도 고집 부릴 때에서 부려야지.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운이 나빴을 적에는 여자 말을 들어서 나쁠 건 없어요 와이프 말 들어서. 그때 와이프 말 다 드러내는 건 아니야. 와이프 말을 들어서 잘되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혼자 우겨서 안 돼. 그러면 와이프가 조언하는 대로 하세요. 그것이 집안에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망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삼재때나 아홉수 때는 좀 조심하시고 넘어가시고.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은 다시 한 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민연에는 2022년에는 썩지 않고 망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